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씨가 지난 이 리조트 tma 시상식에서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3관왕을 차지하면서 멋진 레드카펫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수상소감을 3번이나 하는 그런 수상소감 때문에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멋진 수상소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은 영웅시대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명웅이 이렇게 tv조선으로부터 개학이 종료된 이후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cj엔터테인먼트와 100억의 개학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500억의 빼띵설이 있다. 그래서 이명웅이 bts와 한솥밥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명웅이 tv조선과 개학이 만료된 이후 종료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소문은 사실 무군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장터가 분석기로는 이런 소문들이 사신무구는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없었던 일이 소문으로 나돌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로 있는데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CJ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OTT 프레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하트한 프레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CJ엔터테인먼트는 5년동안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5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컨텐츠 개발, OTT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이명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명웅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속사로 돌아가서 그냥 일반 가수처럼 이렇게 활동할 것이냐 아니면 CJ나 이런 하이브처럼 대형기획사와 해서 계약을 다시 맺어서 활동계약입니다. 소속사는 그대로 두고 그로벌 가수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보면 이런 활동계약, 대형기획사와의 계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잠잠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명웅은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정규앨범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TMA 시상식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곡을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규앨범을 위해서 곡을 받아보고 그 곡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휴식기 그리고 일정기간의 냉각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설이나 이런 CJ엔터테인먼트와 100억 계약설이나 하이브와 500억 빼띵설 이런 소문이 사실 무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시 냉각기를 가지면서 꺼지지 않는 불씨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웅도 그로벌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OTT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이명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렇게 한 달여 동안에도 잠잠한 이유는 이명웅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 그리고 정규앨범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잠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사실 무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계약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기간을 두고 냉각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명웅이나 이명웅 소속사 같은 경우도 뭔가 의리를 지킨다든가 이런 인성을, 이명웅도 인성을 갖고 있고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 같은 경우 신정훈 대표도 의리를 지키는 그런 형태의 소속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TV조선으로부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대형 기획사와 활동 계약을 맺는 것은 마침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자처럼 보이는 것, 의리를 그동안의 보은을 좀 차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도 있어서 바로 대형 기획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어쩐 냉각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분석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명웅이 국내는 대세 가수인 건 맞고요.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획사와 이렇게 활동 계약을 맺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대형 공연도 하고 또 TV를 통해서 CJ 같은 경우는 TV에 있는 Mnet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도 함으로 인해서 인기도 상승시키고 또 글로벌 공연을 통해서 세계적 가수로 성장하는 어떤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형 기획사와의 공연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소문들이 계약 종료 이후에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계약설이 있긴 있지만 당분간은 냉각기간을 갖고 시간을 두고 또 이명웅은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정규앨범의 준비기간을 가진 이후에 이런 계약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뉴스장터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 종료 한 두세 달 전서부터 이런 소문이 엄청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송계나 연예계 중에서는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TV조선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렇게 잠잠한 이유는 사실 무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어떤 냉각기간을 갖고 좀 시간을 두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잠잠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이 이렇게 대형기획사와의 기간제 활동계약, 공연계약을 맺는 것은 지금 연예계나 가요계 환경으로 봐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꼭 그렇게 가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OTT 시장도 열리고 또 이명웅도 그로벌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은 꼭 해야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 뉴스센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웅이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전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CJ와 100억설, 하이브와 500억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잠 조용한 이유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에 지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냉각기관을 가지면서 재충전도 하고 또 TV조선과의 의리도 좀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이 뉴스센터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뉴스센터의 분석도 물론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명웅은 CJ나 아니면 하이브 같은 대연기획사와의 활동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충전하고 정규앨범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좀 더 성장, 내공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TV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좀 의리를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잠잠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뉴스센터가 한번 이런 소문에 대해서 왜 이명웅은 이렇게 요즘 잠잠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또한 부분적으로 낮은 확률이지만 또 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뉴스센터가 분석한 이런 분석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정확하다보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이명웅이 TV조선과 개학이 종료된 이후에 이렇게 그동안의 소문으로 나돌았던 각종 대형 계약에 대해서 잠잠해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센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센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